16번 짜란짜란짜란 뿅뿅뿅 뭐라고? 짜란 자신감 있게 따라해 짜란짜란 뿅뿅뿅 여기 A.1,0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에 1,2 맞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1,2 맞죠? 그런데 이걸 Y는 X에 보았는데 배칭 안되지? 그럼 여기는 2,1 열려오겠네? 맞나? 안 맞나? 이 점은 1,2 같겠네?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뭐 구하래? 이면적 구하래지? 이면적 맞나? 안 맞나? 이면적 구하래지? 어떻게 구하는데요? 너무 쉽지 않아? 이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선 구할 수 있죠? 기본이 마이너스 2지? 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인정해야 해 이해하지? 그러면 이 새끼랑 조점 찾을 수 있지? 조점 찾을 수 있어 없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예를 들고 그죠? 얘랑 누구랑 Y는 X랑 조점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X니까 5분의 8 나오네? 여기는? 1,2 1,2 1,2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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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뭐야? 이 직선은 Y는 1,2 X지? 이해한다는 이해하지? 그럼 그 새끼랑 다시 저 새끼랑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이 복하자 4x 더하기 8은 x니까 5분의 8 나오네. 여기는 2에 하나하나 5분의 8 곱하기 5분의 1은 5분의 4에 대해 했어 안했어? 됐지? 그럼 이면적 구할 수 있지? 이제 이면적은 이면적에서 이면적 빼는데 맞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어디서? 3분의 4에서 맞죠? 못 빼. 5분의 4 빼자. 이해 하나하나 한 번에 쓸 수 있지?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때리면 돼? 2 때리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해했어?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에 17번 1,2를 여 x 더하기 3i 더하기 3은 0에 뭐였대? 대칭.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했어. 기울기가 M이고 대칭 이동한 점을 P. 기울기가 M이고 기울기가 M이야. 맞죠? 직선이 0,4. A점은 0,4. B점은 5,1을 잇는 선분 AB하고 만나도록 M의 범위를 잡아봐. 이해해요? 그러면 이거 해야죠. 여기 1,2가 있는데 요직선이야. 이거 대칭 이동한 이점자로래. A이라 놓자. 그럼 뭐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 뭐? 일단 수직이지? 맞죠? 그래서 A-1분의 B-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인거니까 마이너스 털었다. 양쪽에. 맞죠? 그럼 B-2는 3A-3이라는 식단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점 잡아버리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죠? 이거를 2개다가 집어넣고 2 곱하면 바로 A 더하기 1에 3B 더하기 6에다가 6은 0이 있어요. 이해하나? 이해하지? 이거 둘이 연립하면은 A,B 뭐 할 수 있겠지? 맞죠? 여기서 B는 뭐라 쓰냐? B는. B는 3A-1이라고 쓸 수 있고 대입하자. 그럼 A 더하기 1에 더하기 3에 3A-1에 더하기 10은 0이고 9A, 10A.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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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10은 0이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B는 빼기 4이라고 나오겠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 그려가는 거지 이제.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4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4 여기 있고. 0,4. 0,4는 여기 있네? 0,4. 맞죠? 5,1. 5,1은? 5,1은 어디 있어? 1,2,3,4,5. 5,1은 5쯤 있네? 얘랑 만나라 이거지? 얘 해야네. 저 선분감 안나야되는 거지? 그러면 얘보다는 내려가고 얘보다는 올라가면 되지? 이해해야 안해요? 맞죠? 선생님이 기울기는 오른쪽이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라고 했어. 얘는 기울기 0이죠? 얘는 기울기 얼마에요? 5분에 빼기 3이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따라서 L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선분은 양끝 포함. 알겠어? 선분은 양끝 포함. 알겠지? 선분은 양끝 포함. 알겠지? 선분은 양끝 포함. 퍼트 더 넥스테이지. C8. 여기가 X고 여기가 Y이죠? 맞죠? 이렇게 있어서 X-3A는 0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얘는 3X-Y는 0이야. 맞지? 자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원이 여기도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해요 안해요? 이해하죠? 저 원이 다 사이즈가 똑같네? 반지름이 얼마래? 원의 반지름이 4X-4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노? 이해하지? 선생님 좀 잘 보세요. 나 좀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떤 관계인지 혹시 보이는 사람? Y는 X의 대칭이야.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Y는 X의 대칭. 직선은 기울기가 옆으면 Y는 X의 대칭이에요. 똑같이 0,0만원을 지나는데 이해하네. 알겠어? 기울기가 옆으면 Y는 X의 대칭이야. 알겠지? 항상 누르는 건 아니야. 알겠어? 이거 봐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를 Y는 X의 대칭 시키면 이 직선이 된다고. 지금. 기울기가 역수라고 100%다. Y는 X의 대칭은 아니지. Y 절편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 나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Y는 X야. 그럼 이 직선이 기울기가 L이야. 이걸 대칭시켰단 말이야. 이해하네. 그럼 이제 그냥 기울기가 M분의 1이 된다고. 이해하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기울기가 역수가 돼요. 항상. 이해하지? 이해하지? 당연히 X, Y 바꿔서 정리해보면 되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이 중심이 A, A이지. 이 중심은 마이너스 A, A라고 쓸 수 있어야. 이건 또 Y는 빼기 X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야 안 이해해야. 이해하죠? 그럼 A, 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상 거지? 그럼 루트 10분의 절대값 2A고 이게 얼마야? 4점. 이해하죠? 그럼 A면 F, Y루트 10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해해? 그래서 이 점의 잡토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잡토가 Y루트 10, Y루트 10되는 거고 이 점의 잡토가 마이너스 2루투 10, 마이너스 2루투 10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뭐? 마이너스 A, A에서 누구까지 이직선 보이지 이번에? 이직선이 너무 이직선에 있던데요. 이직선. 이해되는데? 이직선까지 거리가 4 X 마이너스 4가 있는 0까지 또 거리가 4 2루투 10 분의 이번엔 절대값 4A고 이게 4엔 4니까 A는 또 홀마 루투싱 나오지 이해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투싱, 헬기 루투싱 여기가 루투싱, 헬기 루투싱 여기가 루투싱, 헬기 루투싱 이래 되는거라고 이해하모아나노 이해하죠 그림 좀 봐봐 보기 그림 좀 보고 여길 다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게 뭐가 되지? 도형이 마름모라는거 당연히 느껴지지? 이해해야돼 마름모란 말이야 이해해? 마름모면적 어떻게 구해? 1분의 1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으로 구할 수 있지? 이해하모아나노 이해하죠 그러면 질문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는 4루투싱에 곱하기 루투싱인데 그래서 8루투가 돼 어떻게 한건지 알아? 이거 봐봐 선생님 자 지금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루투싱이지? 여기가 2루투싱이지? 이게 45도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X니까 지금 이해해야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4루투싱이고 1루투싱이고 2루투싱 이해하고 안하노 이해했어? 그래서 2분의 1에 너 곱하기 너하면 답이야 이해하지? 3루투싱 그 다음에 19번 몇번? 19번 짜란짜란짜란 뿅뿅뿅 뭐라고? 짜란짜란 뿅뿅뿅 12죠? 12 12 12 12 11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인데 여기에 8 여기가 8이래 여기에 출구가 있죠 여기에 4루투싱 여기 입구가 있네 여기 입구 여기 출구 맞지? 이거 하는게 뭐야?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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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지 이해해야네 이해하죠? 이해하지? 저게 최단거리가 돼 이게 무슨 거리가 되라고? 최단거리가 될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그 길이만 구하면 되네 이해해야네 이 길이만 구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최단거리 할 때 동점이지? 동점이죠? 얘가 움직이는 점이지 지금 정점을 움직이는 선에 대칭시키는거야 움직이는 점이 있는 선에 이해하네 이렇게 이어 버리면 얘랑 나랑 길이 같지 이해하나 안하나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역시 얘가 동점이죠 이 선에 정점을 대칭시키는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나 안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어 버리면 뭐라 뭐라 길이 같아지는거지 이해하나 안하나 이해하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이렇게 3개 더한거 최소잖아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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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지 그럼 그게 제일 짧으려면 직선이면 되네 이해하나 안하나 이해하나 이해하나 그때 이 길이 구하래잖아 얘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닮음으로 풀어도 되지 내가 2고 2니까 여기를 막 12지 맞아 안 맞아 여기는 4 아니야 4 여기는 12지 그러면 4대 16은 얘 대 얘 이렇게 하면 우리를 나오죠 이해하네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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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 얘를 무슨 축 X축 얘를 Y축이라고 하면 이 좌표 나와 안 나와 좌표 나오죠 그러면 이 좌표 나오지 그래서 이 직선구에서 Y절편 구해도 되겠네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20번 몇번 20번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이건 여기 60도네 알겠죠 여기 60도 이만큼 5만큼 갔죠 5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어 이해하죠 이게 도로야 도로 뭔로 도로 이 지점에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최단경로 구하래 알겠죠 최단경로 길이 구하란다 이해하지 이게 동점 맞아 이게 동점 맞아 얘는 정점이죠 어떻게 알아보 최단거리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시킨다고 이해해요 안해요 이해해요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 이렇게 시켜버리는거야 이해해야 안되요 그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어 버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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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같지 이렇게 이어 버리면 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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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같잖아 그러면 이거 3개 더한거 이렇게 3개 더한거랑 맞죠 이해해야 해 이해하지 이해하지 그러면 뭐면돼 또 직선이면 되죠 이해해 이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거야 그럼 여기 요렇게 이어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니까 여기가 얼마 나오지 얼마 루트 29 나오지 그럼 여기리도 루트 29인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하노 이해해 이해해 여기가 얼마야 오미노 여기 루트 29 그럼 여기가 몇 도 120 도 120 도 120 도 알겠어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제 그러면 수선의 발 이렇게 찍어버리면 여기가 몇 도가 돼 60 도가 되네 그러면 여기가 1 대 2 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9 지 이해하네 그럼 여기는 얼마지 2분의 2분의 루트 29에 곱하기 루트 4 이러면 되죠 여기다가 2 곱한게 2끼리가 되겠네 됐어 안 됐어 되지 21번 몇번 21번 자 pn이 pn이 xn yn이죠 맞죠 여기서 거기 문제 읽어봐 xn yn이 양수고 xn이 yn보다 크면 뭐하래 y는 x 대칭한게 pn 플러스 1이지 그 다음 점이래 이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데 xn이 yn보다 작으면 x축 대칭하래 x축 대칭 그게 pn 플러스 1이래 맞죠 그 다음에 한번 xn yn이 음수야 음수 그죠 그러면 쟤를 y축 대칭한게 또 pn 플러스 1이래 이해하노 이해하노 자 최초에 p1이 뭐래요 p1이 3,1이지 해보자 하나씩 하면 돼 자 p2는 x좌표 y좌표 곱하면 양수죠 x좌표가 크지 그럼 얘를 따라가네 1번 따라가지 1번 따라가죠 1번 1번 따라가 그러니 뭐가 돼 y는 x 대칭하니까 2,3 되죠 얘가 p2죠 이해하노하노 미안하죠 또 둘이 곱하면 양수지 그런데 x가 작지 x축 대칭하래 2번 따라가죠 x축 대칭하니까 y의 보호를 바꾸자 이해하노 이제 둘이 곱하면 뭐야 음수해 그럼 3번 따라가지 맞죠 야 음수죠 3번 따라가죠 y축 대칭하니까 x의 보호를 바꾸자 이해하노 이해하노 자 둘이 곱하면 양수지 양수죠 x가 커 y가 커 x가 커 y는 x 대칭하니까 뭐가 돼 뭐가 돼 , minus3, minus2 2. 맞아 이제 1번 따라갔어 둘이 곱하면 양수네 이번엔 x가 작지 x축 대칭하네 또 뭐에 뭐흐를 바꿔 y에 뭐흐를 바꾸자 이해하노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음수네 y축 대칭하니까 x에 뭐 다시 이제 자신이 돌아왔네 맞죠? 처음 시작한 점 P2, P3, P4, P6, P7 6개가 반복 단위지 이해하노? 그럼 뭐하래? X50이잖아 P50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냐? 그러면 50을 뭐로 나눠? 6으로 나눠면 나머지가 2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이해하노? 안하노? 알겠어? 어려워? 쟤는 할만하지 지금까지 한거 중이에요 2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2번 몇번? 22번 짜란짜란짜란 여기가 X죠 짜란짜란짜란 여기가 Y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3, 6, 8 맞죠?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죠? 반복 저 원은요 X 더하기 3의 제곱에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란다 이해하죠? 자 여기 A점이 하나 있어서 마이너스 3, 0 자 여기 P, Q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는거 이해해야하네 이해하지? 손님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 동점이야 얘도 동점이야 얘 정점이지? 정점을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하면 여기에 A플라인 1,0 이렇게 되는거 맞아? 그러면 그죠? 이거 두개 더한게 최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되지? 그럼 얘는 저점이 동점이잖아 이해되는데 그럼 원이 1점에서 원 밖의 점 까지 거리에 최대 최대 배운 적 있잖아? 어디서 하는거야? 중심에서 이 점 까지 거리고에는 꼭 반지를 빼내면 되죠? 중심이 얼마죠? 마이너스 3, 5지? 그리고 이 거리 2항이야 루트 2 알마? 16 더하기 하.. 16 더하기 25 루트 41이야? 여기가 8이었어 여기가 벌써 8 16 더하기 64니까 루트 80이네 이해네? 16 더하기 5니까 4루트 5죠? 이게 4루트 5야 4루트 5에서 반지를 루트 5 빼내면 되겠네? 그럼 3루트 5가 최단거리죠? 2항 5 알겠지? 자 이제 유형 3번은 대칭 평행이 동시에 있는거 알겠죠? 23번까지만 먼저 하고 이동 설명 하나 할게요 자 23번 보세요 1,-1을 지나는 직선 1,-1을 지나는 직선은 x축 평행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평행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 후 y축 대칭을 했죠 y축 대칭 이 점이 다시 1,-1을 지난데 처음 직선에 기울기 뭐하래? 처음 직선에 기울기 그럼 기울기 m이라고 놓자 그럼 m에 x-1에 빼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기울기 m이라고 놓은거야? x축으로 빼기 한 만큼 그럼 x 더하기 4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거지? 그럼 y는 m에 x 더하기 2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지? 태연아 무슨 대칭 하래? 여기 셀잖아? 그렇지, 그럼 뭐의 볼을 바꿔? x의 볼을 이렇게 바꿔주는거지? 그래 놓고 얘를 대입하면 m값을 더할 수 있죠 이해하고 안하고 이해하지? 자, 이거는 보세요 제가 24, 25, 26을 할건데 요거 좀 아래를 생각해 자, 여기 x, y가 있고 여기에 x, y는 0이 있어 여기서 중요하다 되게 알겠지? 자, 첫번째로 x축으로 1만큼 움직여봐라 x축으로 1만큼 움직여봐라 x-1에 y지? 얘 한 번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죠? f에 xy 더하기 1이죠? x-1에 y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자, 여기서 y는 x에 대칭해봐 해봐 y는 x에 대칭 x2 x2 y 이거 뭐가 돼? y 그렇지, y, x 플러스 1 이제 되겠죠? 맞죠? 이어 대칭해봐 y2 y-1 x는 이렇게 써야 돼 x, y만 바꾸는 거야 숫자 건드는 거 아니야 알겠어? x, y만 바꾸는 거야 숫자 건드는 거 아니야 계속한다, 계속 계속 될 때까지 할 거야 자,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을 보내봐 어떻게 잘 b 춤추는 거야 looking at frente equation x, y 6 уйте x2 자 또 틀렸어 여기서 Y축으로 이만큼이 들어가면 Y자리에 Y 빼기 집어넣는 거지 요 뒤가 Y가 아니야 알겠어? 눈에 보이는 Y가 실제 Y야 여기는 요 Y가 Y가 아닌 거지 이건 X자표인거죠 반 잘라서 앞에 X자표 뒤가 Y자표야 근데 얘는 눈에 보이는 X가 X고 눈에 보이는 Y가 Y야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Y-1을 집어넣어야 돼 이해해? 이해해? 자 X축 대칭해봐 X축 대칭해봐 이거 잘했어 이거 해봐 X축 대칭해봐 Y에만 빼기 Y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Y만 Y라고 붙어있는 건 아무것도 아냐 알겠어? 그 다음에 이해하노? 이해하노? 자 Y는 빼기 X 대칭해봐 이 상태에서 해봐 X 더하기 3 얘네 통째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그렇지 얘 해봐 X 마이너스 3이죠 그냥 알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Y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X랑 Y만 자리만 바꾸면 일단 빼기 X 빼기 3이잖아 이해가 안 돼 근데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X로 바뀌어야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되고 얘 한 번 한 번 헷갈리지?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 알겠어? 한 번 더 해? 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밑에 것마다 잘 받으시자 그럼 알겠지? 자 첫 번째 건 쉽지 그냥 F에 X 마이너스 1에 Y는 0이라고 얘 나 Y는 X 대칭하니까 누가 해봐노? Y는 X 대칭하니까 그렇지 이거라고 알겠지? X, Y측으로 이만큼 움직여봐 얼마? 얼마? 잘하네 자 X 축제칭해봐 응 Y는 X 어?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는 다시 0 그 다음에 F에 X 마이너스 3 0 알겠어? 1 1 1 2 2 2 2 3 2 2 2 2 2 2 3 3 3 3 4 4 4 4 4 5 4 5 5 5 5 5 6 5 6 5 5 5 5 5 5 6 6 6 6 6 6 6 7 7 7 7 7 8 8 9 9 9 10 10 10 10 11 10 10 10 11 12 12 12 13 13 18 자리야. 다 형태 맞췄잖아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야. 오미노. 자 이게 헷갈려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읽으면 최종적으로 평행이동은 아빠는 항상 계속 들을거야 이 얘기. 넘은 데는 가분해 읽어. y축으로 마이너스 1, x축으로 3만큼이야. 그래야 안 헷갈려. 알겠어? 내가 실제로 봐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거야? x 빼기 3 집어넣을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여기다가 x자리에 x 빼기 3 집어넣을거잖아. y자리를 뭐 집어넣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f에. y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안나오. 나오지? 이해돼? 평행이동은 0 되는 값 읽는다. 자 대칭평행. 누구 우선? 대칭우선. 알겠죠? 대칭평행. 대칭부터 해. 그게 생각이 쉬워. 평행이동 한 다음에도 다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대칭이 더 편해. 알겠지? 대칭우선. 그 다음 뭐 평행이동한 값은 0 되는 값을 읽으라고. 이해했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하자. 자 f에 뭐 할까? 마이너스 y 더하기 2에 x 플러스 3. 시작하는거야. 어디서부터? f, x, y는 0에서 시작하자. 알겠죠? 어떻게? x, y 또 바뀌었네? y는 x 대칭이죠? 이해하노? 안하노? 잘해봐. y는 x 자리부터 바꿔야겠어? 두호부터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 다음에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했어? 네. 이거 하나 어려운거야. 평행이동해서. 알겠지? 자, 그거 세 번째 풀어볼게요. 24번. 몇 번? 24번. 자, f에 x, y는 0이지? 얘들아? 쟤를 f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네? 맞죠? 자, 얘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처음에 뭐 하면 돼?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원점 대칭이죠. 자리 안바뀌었잖아. 이해하노안하노. 그죠? 그리고 y2라는 것과 1만큼 평행이동한거라고. 이해하네요. 그죠? 그럼 보세요. 그 도형 지금 어디 있니? 1,2지? 여기서 이렇게 있는거 아냐? 맞노? 안 맞노? 1,2지? 쟤를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인데 y2는 1만큼 올라갔지? 이해하노안하노?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는거 맞이한거야? 중심만 잡고 이해하노안하노?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럼 문제를 원하는게 뭐야? 이 도형위의 점하고 이 도형위의 점하고 이 도형위의 점하고 원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지?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지? 할 수 있게 지금 쉽죠? 자 25번 하나 더 f에 xy는 0이야 알겠죠? f에 x-1에 1-y는 0 해석해봐 자 얘를 1번 무슨 대칭 일단 x 대칭이죠? 빼기 많이 달렸잖아 2 한번 나눠 x 대칭 그 다음 x 쪽으로 1만큼 y 쪽으로 1만큼 2 한번 나눠 자 그럼 그림 봐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1, 1이잖아 2 한번 x 대칭할게 x 대칭 먼저 x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거 맞아 안맞아 이해해? x축으로 1만큼 움직였지?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2.1이 오는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 맞아 안맞아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y축으로 1만큼 올렸잖아 1만큼 올렸지? 맞아? y축으로 1만큼 올렸으니까 이 그림 되겠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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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으로 1만큼 올렸잖아 미쳤죠 미쳤죠 정신병자 짓 하고 있어 이거지 이거? 이해하노 안하노 이거를 1만큼 올렸으니까 이해하노? 어? 다 몇번이야? 한번 알겠지? 자 이 26번이 제일 어렵다 자 이 26번 자 f의 xy는 얼마? 0이래 이거를 원점 대칭한게 누가? 이거를 원점 대칭한게 g의 xy는 이거지? 맞아 안맞아 그럼 원점 대칭하면 얘랑 똑같은거 아니야? f의 xy는 0이래 이건 똑같은거네? 이해해야돼 맞죠? 그 다음에 쟤를 y랑 y는 x 대칭일 때 이거를 h에 뭐라 그랬어? xy는 0이라 그랬는데 얘는 뭐라 같은거야? f의 y, x는 0이란 같은거 아니야?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이해하노? 자 ㄱ 보세요 ㄱ은 뭐래? g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f의 xy가 일체하지? 일체해야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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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뭐하는거지? 얘를 뭐하는거야? 원점 대칭한거지? 원점 대칭한거지? 얘랑 같은거라며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얘가 맞아 안맞아 ㄱ참이네? 이해하노? 이해하노? 자 ㄴ은 봐봐 h의 y, x죠? y, h, x가 f, x, y의 얘랑 일체하노? 맞죠? 이거 봐봐 이게 뭐하는거야? y, x 대칭한거지? 이거 y, x 대칭한거지? 똑같네 그럼? 둘이 몰랐고 모르겠습니까? 이해하노? 이해하죠? 그 다음에 ㄷ g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이죠? 이게 h, x, y는 0하고 일체하노? 이거 뭐한거지? 이거 뭐한거야? 이 새끼를 뭐한거지? 저 새끼를 뭐한거야? y는 빼기 x에 대칭한거지? 이 새끼를 y는 빼기 x에 대칭하면 뭐가 돼? f에 y, x는 0 되는거야? x에 빼기 y 넣고 y에 빼기 x 넣고 y는 빼기 x에 대칭했으니까 옴는 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어? 똑같네? 둘이 같은거 아냐? 둘이 같은거잖아 둘이 같은거잖아 되니 안되니 얘 그리고 또 참 이래되는거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끄세요 둘이 같은거 넓어 둘이 같이 둘이 같은거